설명을 드릴께요 저는 힌트를 딱 세 번만 줄 수 있습니다 얘는 딱 세 번만 줄 수 있고 얘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30분 동안 이 게임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얘가 포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어서 엔딩까지 볼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타임 지금 누르면 돼? 아 타임 지금 누르면 안 돼 그래? 이거 누르면은 눌러줘? 어 크레이지 누르지 마 아 그니까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? 어 노말 아 크레이지를 왜 누르는 거야 아 나 크레이지를 할게 아 안돼! 나와! 아이 게임 끝나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이러면 알고 있어 진정해 진정해 아 어쩔 수 없다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아 잠시만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무슨 영상에 든거야 사랑해 널 좋아해 아 제발요 아니 이거 안티팬만 늘 뿐이라고요 저거 뭐야 뭐야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거니? 어? 아니 그렇게 중요하잖아 제발 플레이크 어디야 나 무서워 아 유니안님 아 유니안님 그가 오고 있어 으아아악 그게 안 무서운 쪽 어 지금 초반으로 뭐 어 별로 안 무서운데 처음에 오늘 몸에 안 자고 뭐한거야 저희도 지금 연결을 정리하다 보니 어떤 여사 이름을 부르겠는데 캠은 오늘 치지 않을 겁니다 자 잠시만 잠시만 저거 저거 오른쪽 화면이 아 게임이 안 돼가지고 게임이 잠시 꺼졌나봐 다시 틀어줬어 그래? 이어서 하면 돼? 이게 뭔데? 다시 하면 돼 아까랑 똑같은거야 다시 틀어준거야 내가 왜 다시 틀어준거야? 아니 게임 꺼졌다니까 멀쩡했는데? 그래? 아닌데 나 무서워 어? 퍼뮤웨이님 어서와요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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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여줄게 내가 포탈 포탈에서 바로 그냥 스테이지 넘기는거지 포탈도 알아? 너 여기서 포탈 안해봤지?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아이씨! 이 쉬운 게임을 그렇게 못 깨다니 여러분 이렇게 아울라스2를 무시한다니까요 오늘 캠 키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게임 아니야? 어그로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28번 스피드가 아니라 28번에 죽는거 아님?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힌트는 딱 3번 줄게 3번? 처음 처음에 조작은 알려줘야되지 않겠어? 조작 정말 쉬워 썼도 어떻게 해봤어? 그냥 끝났어 이제 장전은 R이고 뭐 쏴야돼? 쏠수도 있어 쏘는거? 저기 널싸 그럼 R은 왜? R은 배터리를 갈아낄 수 있어 얜 누구야? 아내야 내 아내야? 아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신거죠? 아 줌도 되는구나 확인해보고 있었어 대나 안대나 좋은가지 있어 좋네 카메라가 1080p까지 있었는데 스토리는 안중해? 스토리는 안중해? 스토리를 보면서 택배 패치이기 때문에 음 그럼 체살했다고 말할까?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둘이 이제 기자야 아 둘이 기자야? 기잔데 그 어떤 사람이 죽었어 살인을 당했어 그거를 이제 조사하러 가는거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이제 그 증거가들이 이렇게 좀 추적을 하다보니까 그 마을이 된거지 그래서 그 마을을 이제 취재하러 가는건데 여기서 이제 가다가 그거 항상 게임에선 안좋은일만 오오 야 처음부터 장난 아닌데? 집중한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게임에 좀 집중해서 이 친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또다른 얘기를 안하고 게임에 집중되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오늘 울리는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포기해서 데드스패 3를 같이 깨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타이먼트 켜야돼 아 그래? 타이먼트 이거 하면 돼? 어 이제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가 사실 포탈을 배웠거든? 여기 점프는 안돼네? 여긴 뭐야? 여긴 사진들이지 어? 여자 딸이야 얘가? 아니 어릴 때야 그 내 안해? 일단 진행해 여기서 시간이 버틸려는 너의 더러운 속셈 내가 벌써 눈치셨어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거 나 원래 새색을 읽는 타입이야 저 사람 누구야? 저 사람? 수인가? 아이스해 저기 아저씨 저 사람 따라가면 돼 그래? 화면이 상당히 잘 안돌아가는구나 내 이런 분위기 따위에 내가 별로 불하지 않아? 어 별로 이정도 가지고는 어 참고로 같은 공간에 어 이제 길을 잘 못찾는게 아니라 정말 1분 이상 머물러 있으면 응 어 어 어 어 어 어 We're not alone here 뭐야 아 이 정도면 뭐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 정도면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 자 이 게임 간단하게 깨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리 없어요 뭐야 따닷 따에 난 얘가 몇 번 죽을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방금 꿈에서 깬거였구나 꿈 꿈 꾸고 있었는데 학교는 과거야 아 그래? 지금이 현재고 아 어디로 가야돼?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어 일단 1킬이요 여러분들 아니 데스 상관없잖아 데스 상관없지 이거 응 30분만 넘기면 되는거 아니었나? 하하하 어 시작했다 너 까봐 아 내려가는거 맞네 아 그쪽도 아 이쪽이 이쪽이야 아 이쪽이 이쪽이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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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점프 타닷 타닷 그리고 어 어 뭐야 여러분들은 일반이네 이렇게 하는거구나 게임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니 부처해 난 일반인이 아냐 중요한 이벤트는 비디오로 녹화해둡시다 아 이게 녹화야? 응 이거 이걸 누르면은 이걸 찍는거야? 빨간색이 나되면 찍신건데 찍을필이 없어 그래? 응 근데 찍으라잖아 기간 지나가 여기서 시간을 이싰 이 분이야 하하 원래 초반에는 까들 안 나온다고 게임을 오랫동안 해서 샴푸 누르면 일이라서 방문 오른쪽만 서준 다음에 아프 누르면 어어 자 이런 식으로 앞길이 보이는구나 어 뭐야 펑 미! 펑 미? 펑 미라는데? 모래 그런 식으로 쓰는 단어 있나? 당연하지 아 그래? 난 몰랐어 폼 미랑 비슷한 뜻이야 야 오래 어? 픽 미랑 비슷한 뜻이야 그게? 그런가? 야 이게 배터리가 달잖아 다 달면 자동으로 충전 돼 아니 근데 R을 올려야 돼 R을 올려야 돼 나 이어폰 양쪽 끌게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거 없는데? 어! 맞아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빠르게 회복 Q2 아 이게 역보긴 역볼 필요가 있을까? 남자의 법 어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아이씨! 다시? 자 아저씨 어디 가셨어? 아저씨 따라가면 되나? 아저씨 문을 통과했어 이 집으로 들어가면 되려나? 창문을 열려면? 어어 어어! 어허! 야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놀래켜 그래 Q3님 한글판 타임어택이나 공략은 다음에 또 하나요? 너 공략 다음에 또 하나야 하는데? 어, 한나고 해야지 아 다음에 또 한대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숨을 수 있대 여러분 절대 쫀 게 아니에요 제가 봄철에 알레르가 있어서 재채기일 뿐이에요 선인장에 찔려 죽을 수도 있어? 아냐 내가 진짜 너보다 빨리 깬다 정말? 너보다 빨리 깬다 나 알았어 진짜 긴장 타라 종이 앞에서 왜 춤추고 있어? 산파의 탄신 아기가 태어날 거야 아 그거 볼 필요 없어 반검을 준비해 아기가 태어날 거 밤에 삼... 아 읽어줘 해! 한글 하잖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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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한글한데 나름 한글 하잖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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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계속 가면 되겠지 난 빨리 깬다 난 지금 몇 분이야? 5분? 얼마 안 남았어 금방 하겠다 여기 왜 사람 머리를 애기의 머리를 꽂아놨을까? 호복 오 봐봐 야 사람들이 안 무섭댔잖아 나도 똑같은 심정이야 비록 이 게임 나오고 나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할만하다고 어디잖아 저래 뭐야 뭐야? 오 안녕하세요 저기요? 야! 야 잠깐만 아니 너무 그냥 NPC처럼 걸어왔잖아 나는 당연히 그냥 말 걸러오는 줄 알았지 그리고 왜 나 한 번에 죽어? 원래 그냥 한 번이야 한 번에 죽어 노말 아니야? 노말이야 노말 한 번에 죽는다고? 응 그럼 이 게임 누가 게임? 형범하게 죽었잖아 그래? 형이 노말이지 전혀 아닌 것 같은데? 빨리 알려줘 여기서 힌트 하나 쓸게 힌트? 저 아주머니 강해 아니 그거 힌트가 아니잖아 그렇지 몰랐잖아 방금 알고 오는 줄 알았잖아 그래 어 뭐야 이런 길이 있었나? 뭐 아까는 못 넘어갔는데 왜 이번에 넘어간거야 일부 물체는 어 이거네 그냥 첫번째 힌트 쓴거다 게임 너무 쉽 어? 나 이거 왜 움직인거야? 아 여기 올라갈라고? 아니네 오케이 자 후리나 응? 두번째 힌트 쓸게 두번째 힌트 넌 참 멍청한거 같아 자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오른쪽 오른쪽? 됐어 두번째 힌트 끝났어 이제 오른쪽? 응 여기 올라가면 되는거야? 이렇게 끌어댕겨가지고 응 아아 이거구나 야 그럼 이러면은 한글패치를 할 필요가 있었니? 이러면은 한글패치를 할 필요가 있어 아 되게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많아 봐야되는 스토리 근데 방금 다 넘겼잖아 아니 그런거 말고 원래 그런것도 읽어줘야된다고 아니 7분이면 얼마 안남았어 너 긴장타 나 다음주에 너의 집 안갈수도 있어 이러면 전.. 어어어어 답답하다니요 그런 말을 삼가해주세요 저희 게임을 아 원래 안경쓰는데 이 사람이 세다는 사람이야? 어 세다는 사람 나한테 오는거야 지금? 어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긴가? 여기다 이거 다 여기야 딱 봐도여기야 이걸로 들어가서 마이.. 마이크里는 이건 뭐야? 똑또 EH 오오 히이 도와서 도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대킬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아이씱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꼈지 아 맞아 뭐야 깬거야? 빨리 뛰어야되는거 같은데 아 가만있다 죽을 뻔했잖아 내 일부러 그랬지 지금 이런 흐 registry 흐 chron faced 공포 게임으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다면 넌 틀린거야 이런 쉬운 게임으로는 넌 데드스패스하게 돼있어 그래? 근데 문이 왜 안열리니? 아 그래 그거 알아? 너 뭐냐 그거 오늘 10일이잖아 그래가지고 6월 10일이잖아 그래서 여섯 번쯤이면 벌칙이야 여섯 번쯤은 벌칙이야 너 시청자분들이랑 다 얘기해놨어 누구랑 얘기해놨어? 언제? 세 번째 힌트 짓게 어떻게 가야돼? 왼쪽 왼쪽 여기? 아 나 왜 못 봤지? 나 왜 못 본거지? 자 여기로 굴로 들어가면 되니? 아 좋았어 어? 오른쪽 아 내가 앞만 보는 성격이라 이해해주세요 힌트 다 썼고 지금 아까 두 번 죽었으니깐 네 번 남은거지 더 안 죽는다 내가 이거 그냥 뛰면 되는 게임이구만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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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어? 숨어야되는 그런 곳 같거든? 아 여긴가 보다. 여기 아니네. 여긴가? 거긴 맞아. 여긴 맞아? 근데 길을 잘못 갔어. 아 그래? 위로가서 가야되는구나. 부처님 잘하시긴 하는데 항상 쿠빈님 플레이 보다보니까 크게 감흥이 안오네요.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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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아아아아아아악! 야 알라오스 1이랑 비슷하네. 좋았어. 열게임. 자 앞으로 가세요. 자 여기서는 쿠빈아 나 진짜 사실 여기서 봤거든? 오른쪽이 배터리. 나 사실 봤거든? 배터리 꾹 먹어. 여기서 와봐. 여기서 점프. 하나 둘 셋 하다며 툭툭툭. 미안. 가자. 포탈 쓸려있던 거니? 낮에 봤어. 아니 그런 거 아니었어. 그냥 해봤어. 웬인! 오! 뭔 거야? 자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. 저 사람한테 가야 돼. 저 사람한테 가야 돼? 왜? 너 아이 아내거든. 저 사람이 내 안이라고? 어. 어. 으어어어어어어어! 야 노말 아닌 것 같은데? 이제 세 번. 야 이게 뭔 노말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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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확인 안 돼. 노말이야. 사람 좀 믿어. 속고만 살았니? 속고만 살아가지고. 야 문이 안열리는데? 아까쯤은 또 죽겠어 빨리 알려줘 진짜 끝났어 친구 힌트 친구 힌트? 파이팅 도왔어 두번 야 일부러 이러지 말라고 빨리 좀 알려줘 아니 안 내려면 안 내려면 가야된다니까 아 저사람이 내 안 내려면 근데 여기에서 시작하고 저사람은 본받아 저사람이 찬물 나가잖아 어어? 여보! 여보! 어 내 아내네? 나 남자인줄 알았어 처음에 여보! 여보 빨리 나가자 왓따팍 뛰어! 여보! 여보 빨리 앞으로 가 인성버서 빨리 좀 가줄래?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어 내가 지금 끌고 아 얘 내가 여자 손잡고 가는거야 지금 리드 당하는거지 내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있다니 내가 리드를 해야되는데 난 저런 걸크러쉬 난 저런 걸크러쉬 여성분 되게 좋아해 멋있네 걸크러쉬? 지금 나이트메어라구요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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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멋있잖아 쉬긴 몰샷 빨리 가야된다고 여기서 이럴치가야 없어 뭐하는거야 지금 뭐야 뭐야 아 다 살아있는거야? 어떤가 얘 그 그 뭐야 헬기 탔던사람들 아니 왜? 나 안 좋은 일 있었나봐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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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못 뛰는거니? 아 배하라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?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고? 근데 그런거 어? 그 뭐야 에이비옹불어다니 어 그러면 불쌍해 뱃속에 아니 아내가 아이를 품었는데 불쌍한 아 내 아이야? 아니 아 내 아이야? 흫 남편으로 남편의 입장이 되야지 지금 아 난 또 그렇고 갑자기 너의 아내가 어 알게 생겼어 근데 난 그런적 없는데 난 헬기 탄 기억밖에 없어 이 여자를 헬기에서 처음봤다고 흫흫 니가 아내라고 알려줘 오우 오우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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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야 린을 놔둬 아 난 자막에 입은거야 윽 윽 윽 윽 윽 윽 윽 나 또 죽은거야? 어? 아냐아냐 아까 4번 죽었다고 아니지 죽은거 아니지 으아앜 아랏 자막 나 자막에 있는 이럴 게임이라니 아웃렉츠가 못해서 야 16분이다 긴장해라 반툼 왔다 나 아니야 야 너는 16분이면 어디쯤 했냐 나이트메어라잖아 난이도 아니 방금 청자가 알려줬다고 청자분들이 더 잘하라 내가 더 잘하네 저분들 다 나보다 아웃락도 못해 여기서 나보다 아웃락도 잘하는 사람 없어 나 이거 나 맛보는거야? 나 맛보는거야 나 안씻어서 좀 짭짤할텐데 그런 맛을 좋아합니다 짭짤하면 아 그래? 오 나 맞았어 뭐야 내 아내 아내 아니야 저거? 내 아내는 납치랑 린! 린! 여러분 어차피 난 또 노말이든 일시로 하든 부짱 30분안에 육데스 할거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아니야 타켓이 아니야 그럴일없어요 나 이제부터 노데스로 간다 근데 노데스 간다 그래 잠깐만 어? 걷는, 걷는 키는 뭐야? 걷는 키 쉬프트 쉬프트 뛰는건데? 물속에 움푸리면 잠잠 아아 옆으로 오면 Q나 E 까비 왜? 아냐아냐 어? 저 앞에 사람 아니야? 저 앞에 사람 아니야? 사람이냐? 사람이냐? 어어어!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다 너의 자식 나한테 안 알려주고 나 죽게 할라고? 그런 더러운 하여튼 잠깐만 숨막히는거 같은데? 제가 핫? 숨쉬기? 맞지 맞지? 이렇게 하는거지? 간단하구만 어? 저기요? 왜 고개 안들어져? 큰일아! 살다살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 하하하 진짜야 아이 고개 이렇게 뜨는거 아니었어? 한 번 남았다 아니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저렇게도 죽일 수 있다가 궁금해가지고 아이 나 당연히 저기 보면은 다리 밑에 틈 있잖아 저기서 얼굴 밖으로 내버려면 숨 쉴 수 있는게 아닌가? 나 당연히 어어어!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갈.. 잠깐만 자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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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는 갔습니다. 어 부처 갔고요. 음 여기부터 여러분들 제가 어 타이먼트 끄고 한글 패치니까 공략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여기서 일단 부처 벌칙은 어 벌칙은 이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예요.